빨리 이거 징신이네 집도 갈까 먹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돼 뭐야 뭐야 너 내가 뭐..acular 잡은일이야 너 몸이 인상해 멋지마 뚜..뚜..뚜..뚜..뚜..뚜..뚜 shoe 하나 둘 셋 얍 어우 배고프다 الي게 housed 기 Mm Pluth 오마이 갓 김치 오늘 배가 고프구만. 밥이나 먹어야겠다. 빵을 가져왔지. 쿵쾅쿵쾅 어? 누구야? 누구야? 똥똥똥 똥인데요? 어? 아니 똥아. 니가 여긴 웬일이야. 그 빵 정말 맛있어 보인다. 내 빵! 야! 야 그건 내 빵이야! 야 내 빵! 월요일 좋아. 아 핑핑아 핑핑아. 배고프지? 핑핑아. 그러면 내가 하루를 금방 갖다 줄게. 아 내가 여기다 뭐 여기다 핑핑이 밥이라고 챙겨놓은 게 있었는데. 독이 있는, 독이 있는 감자. 핑핑아 이거 먹을래? 먹기 싫다고? 흠. 그럼 이건 어쩐담? 어? 월요일 싫어. 월요일 싫어. 아 뚱아 뚱아 뚱아. 그거 정말 맛있어 보인다 스폰지밥. 마침 잘됐다. 이거 먹어. 월요일 싫어. 월요일 싫어. 월요일 싫어. 뚱이는 정말 이상하다니까. 난 돈이 좋아. 아 징징이. 징징이 어디 간 거야. 카운터를 비우고 이 녀석이 어디 간 거야. 아. 아. 잠깐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여기에 패티를. 아 오늘도 패티가 이렇게 많이 남았구만. 아 이걸 또 내일 또 재활용을 해서 또 팔아먹어야겠어. 난 돈이 좋아. 그럼 못된 심보 좋지 않아. 내가 다 먹을 거야. 일산대. 드디어 훔쳐왔구만. 메롱시티에서 힘들게 훔쳐. 그리고 커지는 물약. 이거를 먹고. 내가 비키니 시티를. 초토화를 시켜서. 개슬버그 비법을 훔친다며. 우리. 뭐냐 이거. 우리 집 가게가 뭐였지? 하여튼. 엄청나게 번창시키는 거야. 그거 정말 맛있겠구만. 아니. 이 불가살인 녀석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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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가살인 녀석이. 오케이. 푸우워오워ts. 뿌웡우워풌웅. 하아이무步하우우. amazon4. 악. 맛있게. 잘 먹었당. 기분 좋으니까. 오늘 이제 집에 가야지. 아 집에 가서 또 뭘 먹어야 되나. 아니.. 내 몸이. 굉장히 엄청나 버렸어! 사랑하는 оп op. 謝謝. 오늘도 칩게리아에 출근해야지. Of course. aperture. 핑핑아 너도 가고싶다구? 쉽게 대하는 애완동물 좀 그런데 아이 그래도 같이 가자 니가 외로운거 같으니까 너같이 조그만 애들은 어? 핑핑이가 원래 이렇게부터 컸나? 어휴 어디 가자 아이 징징이도 같이 가야지 징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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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누구야 징징아 출근해야지 아 출근?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나? 출근해야지 빨리 가자 월요일 좋아 포켓마가 좋아 안좋아 빨리와 애들아 늦으면 아주 혼날거야 아 정말 또 빨라 저기 멀리서 보이는거 뚱이 아니야? 어? 저 뚱이 아니야 저거? 뚱이 같은데 뚱이 이게 왜 이렇게 컸어 커졌어? 어휴 이게 무슨 일이야 어휴 뚱이가 어휴 어휴 침게리아를 먹고 있잖아 어휴 어휴 사장님 사장님 음 사장님 뚱이가 뭔지 봐 왜 이제 오는거지 뚱이가 이상해요 뚱이가 뚱이는 원래 이상해 아니 저 앞에서 이상한게 있잖아요 저기 보이세요 배가 보이잖아요 엉덩이 빵칠 빵칠 아휴 왜 이렇게 커 아니 어휴 뚱이 엉덩이가 저렇게 빵실빵실 했나 빵실빵실 어휴 지금 엉덩이를 보고 감싸야 된거 아니에요 뚱이가 이상하다고요 어휴 이거는 분명히 너도 내놔 이 대박 이건 분명히 수상한 플랭크톤씨 치실거에요 빨리 따 따라오고 해보세요 이 플랭크톤 녀석 플랭크톤 도대체 비키니시티에서 무슨 일을 어휴 플랭크톤씨 아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뭐 뭐야 음 스포서? 아니 플랭크톤 따라와보세요 따라와보세요 뚱이가 이상해졌다고요 보이세요 엉덩이 빵실빵실 흔들어봐 아휴 봐봐요 흔들어봐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거에요 아니 이럴수가 내가 내가 방금전에 훔쳐왔던 메롱시티에 훔쳤던 약을 먹고 이렇게 부작용으로 커졌나보구만 뭐 뭐라고요 그러면 뚱이를 얼레대로 어떻게 돌리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메롱시티에 가서 다시 작아지는 약을 먹어야 된다고요 음 그렇구만 그러면은 빨리 메롱시티에 가서 그 약을 구해봐야겠구만 엉덩이는 들어간 뚱아 좀만 기다려 내가 메롱시티에 가서 금방 너를 돌려줄게 맛있덩이는 맛있는거다 맛있는거 징징이가 널 보고 입맛을 다시는데 오징어를 좋아하나봐 야 왜 널보고 입맛을 다시여 음 어 저거 작아졌는데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손도 작아져야때던데 입맛 좀 아버지 땅 진정해 뚱이는 우리 미션을 먹으려고 해! 야! 이러지마! 야 이러지마!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이 똥이를 얼레모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메롱시티로 찾아가야겠어! 여기가 메롱시티인 것 같은데? 여기가 메롱시티인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아우! 메롱시티? 이거 어둡잖아? 너무 어두컴컴해, 메롱. 뭐야? 플랭크토씨 여기서 약을 구했다는 거죠? 아 그렇지. 이상한 약을 먹었을 때 이것을 사용해보세요. 아니 근데 창고에 비밀번호 걸려있잖아? 비키니시티에 비밀번호를 본 것 같은데 그럼 비키니시티에서 비밀번호 잡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똥이를 얼레모습으로 돌려줍시다. 아시겠죠? 난 좋아! 난 돈이 좋아! 모든 роб which is not responsible! 온 konk 오! curve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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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내가 falan 가상 니가 이상해졌어! 나 던점 맛이 가고 있구만.. 뭐야 뚱이 너 왜 그래? 나 감사합니다. 너희들이랑 놀아줄수도 없네 장난치는거지 비켜 난 집에갈꺼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진짜 죽일려그래 하지마 게임을 해보고 죽자고 죽이지 말라고 그럼 우리 다시 비밀번호 잡고 뚱이를 얼른 모습으로 돌려줍시다 그 때문에요 난 돈이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무래도 뚱이가 이상한 약을 먹고 이상하게 변한거 같은데 빨리 비밀번호를 찾아가지고 뚱이를 얼른 모습으로 돌려줘야겠어요 오늘 즐거운 월요일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일이람 뚱이를 얼른으로 돌릴 비밀번호가 필요해 슉 도대체 비키니시티에 어떤일들이 생기고 있는거지 슉 음 이런데 상자에 있나 보군 비밀번호 4개를 찾으면 된다는거지 흐음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일단은 미리 양털 이런거를 캐서 도망갈때 유용하게 써야겠습니다 어 뭐야 아니 질개사장님 질개사장님 스폰지바 아니 오늘 즐거운 월요일인데 길이 일토지 무슨일이에요 그건 모르겠고 난 돈이 좋아 아니 돈이 좋은게 문제가 아니라 저 뚱이 때문에 질개 어 아니 어 저기 뚱이가 지켜보고 있어 난 수륙양유 어 이거 뭐있다 어 저기있어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는거같은데 아닌가 아 무서워 죽겠네 도망가야겠다 일단 여러분들 게임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4개를 찾구요 도망.. 아 이제 그 상자를 열면 되겠구요 자 그리고 뚱이는 건물안에 못들어옵니다 뚱이가 저한테 다가오기 전에 건물안에 들어가면 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잠시만 Eumusic 어 어 문이 안돌려 어 살려줘 아 몰래 들어가버리기 오오오오오오오픈 오오오오오오픈 오오오오오오픈 오오오오오픈 빨리 비밀번호를 찾아아 regarding 빛게아 이것들아 오 independently 혼리게필 demain 혼리거 상자 안에 비밀번호가 있어!! 빨리 차자!! 요 딱 갈아먹고 있다고!!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다... 우압 fuck!!! 아 프로그넷이 도대체 저약을 왜 훔친거에요?? 아! 당연히 내 비키니시이트로 찾아오지. 아니 그 문제가 아니야 빨리 지금 내가 이 비밀번호를 찾아왔다구 메밀 베룡시티 비밀번호 상자 첫번째 1번이구만?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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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alf 빨리 이거 이 침진희들의 집도 갈가먹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돼 뒤로 나갑시다 뒤로 빨리 뚱이네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안되겠다 뿅 진짜 빠르셨나 뚱이네 집은 금방 갉아먹일 것 같은데 진짜 안되겠다 도망가요 플래크터씨 플래크터씨 이거 이거 너무 위험한걸 로봇을 들고 와야겠어 로봇을 들고 온다고 그게 무슨말이지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단 비밀번호를 찾아야되니까 플래크터씨가 로봇을 들고 온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오 등대인데 등대 오 뭐야 등대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 등대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 뭐야 뭐 뭐하는거야 여길 왜 내려왔나 스포지밥 어이 플랭크터씨가 로봇을 들고 왔어요 좋았어 이 플랭크터 마크1이랑은 전 파렴청 괴물을 잡을 수 있을거야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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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돈이 좋아 어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고를 지켜 어 천 녀새끼 어떻게 되든 난 알 바 아냐 아니 저 금고를 금고를 부시게 가지기 위해서 부시고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빨리 들어와 이 좋아 내 금고 내 금고 도망가야되요 금고를 지킬 내 금고 내 금고 하하하하 하하하 금고를 버려 이 멍청아 ко저 괜찮은지 큰此wią 몰래 나가면 되지롱 우야아아악 으아아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야 웃어 죽겠어 너 왜 그러는거야 나 또야 너 왜 그러는거야 일로 나가 일로 일로 핑피가 빨리 들어와! 핑피가! 핑피가 똥이가 이상해 핑피가 미안해! 핑피! 건물이 다 부셔지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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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너 왜 그래! 잠깐만 여기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데? 밥을 먹고 있구만 더러운 자식 얘들아 나와!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자 비밀번호를 아 맞다! 비밀번호 찾았어야지! 아까 저기 집게? 사장네 집에 비밀번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몇 군데 안 돌려봤단 말이야? 좋아 좋아 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똥이가 이상한 약을 먹고 이상해진 거라니까 아! 빨리 빨리 비밀번호를 찾아봐! 나이들은 예전부터 그랬다 난 맨날 귀찮게 한다고 어허 어허 어허허허허허 안 가본데가 다람이 집 그래 다람이 집 안 가봤다 보지마! 내 몸이 이상해! 어어허infect 어허 WHERE 뭐야 뭐야 너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쏘가 쫌마 기다려 내가 약을 금방 내가 원래 돌아오는 약을 갖고 올게 말 менее 뭐 좀 너 좀 재심 죽약 calling 뭐니 배 안에? 어 여기 있을꺼같은데 비번? 땅이라 어 물 물 물 어 쓸만하겠다 물 오오 비벼번 어쩌였어요? 어 뭐야. 아 누가 진정해. 누가 진정해. 진정해. 니가 안달이 났네. 얘가 안달이 났어. 안달이 났어. 아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오오옹 뿌아아아악 스폰지빵 아 죽어버렸어요 사장님 스폰지빵 initiated 징잉이 징징이 너 혼자 남았어 어... 알아서 꼭 보자 징징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징징이가 구하러 와줄거라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수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비밀번호 찾은거 있으세요? 아니 내가 아까 등대에 등대를 올라가려는데 거기가 길이 끊겨있지 뭐에요 그거 주세요 저 건너게 주세요 이거 오오 이 건너게라면 등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잖아 감사합니다 아니 플랭크토씨 뭐지? 아니 그 로... 어 뭐야 뭔소리야 저 로봇으로 정말 못죽이... 뚱이를 물리칠 수는 없는거에요? 일단 마크1이면 일단 야 야 징징이 너도 죽으면 어떡해 우리 다 죽었단 말이야 괜찮아 나는 룰브레이커다 가자 아니 야 너 레버가 있었구나 다행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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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는 반드시 해보자 흠 지금 비밀번호가 1,2 좋았어 두개만 찾으면 되거든요 다람이 집을 안가봤어 다람이 집 와 진짜 크다 다람이 너 이 녀석 너 엄청 잘 사는구나 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다람이 집이 진짜 좋네 아까 다람이 집 안 찾아봤으니까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번은 1번에... 그거니까 어 뭐야 어 비번호 찾았어 세번째 3 뭐야 이거 이거 비번호 이거 1,2,3,4 아니야? 아까 비밀상자 첫번째가 1번 두번째가 2번 세번째가 3이네? 오호 이거 1,2,3,4 아니야? 정말? 그런거 아니야 이거? 1,2,3이야 1,2,3 일단은 막자리는 찍으면 오오! 오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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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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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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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똥아 좀만 기다려 비번호 다 찾았어! 오오! 비번 1,2,3이야 마지막 자리는 몰라요 네 번짜리인데 이거 방법이 없구만 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흙을 파서 흙을 파서 오오! 이 녀석 봐라 저 위에 있는데 오른쪽 너 엉덩이 보여? 똥아! 뚠따다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넉 자 좋아 부셔봤자 내가 없을 걸? 열심히 부저 봐 어! 부셔봤자 내가 없을 걸? Us 슬yas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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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작전 성공이야! 점프가 왜 안 돼? 됐다! 좋아 좋아 좋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왔구만! 좋았어! 비번이 이상한 약을 먹었으니까 잠깐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드디어 여러분의 상자 앞에 왔습니다 비밀번호는 123인데 4는 아니겠지 음 당연히 4는 아니겠고 그럼 온가? 아 오잖아? 제가 어디 어이없는 비밀번호구만 보자 혹여나 메롱시티 좀비약을 먹었다면 이것을 사용해서 정상으로 돌아오세요? 도대체 뭔데? 아니 이.. 이건 스폰지밥의 전설의 검? 이걸로 뚱이를 없애버리라는 건가?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Night! 뚱이야 내가 이걸로 전설의 검으로 너의 보호육을 폐어 줄게 걱정하지마 president of the world 어떻게board 자 하나 둘 셋 stONY 미전 자 드디어 괴물뚜이를 물리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어...거거 고마워 스폰지법 돌아왔구나, 뚱아! 고마워, 스포지밥 너덕뿐에 제대로 돌아왔다. 넌 돌아와도 마음에 들지! 아아아아악!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포지밥 뚱이 괴물편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아오니 콘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할 말 있어? 할 말 있어! 뭔데? 기다려봐! 오, 두,울, 세,엣!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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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엉덩이 우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